유정복 인천시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선양시에서 열린 인천선양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10주년을 축하하고 인천의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현지에 알렸습니다. 기념행사는 인천과 선양시 대표 예술단의 무용공연과 양시 대표의 축사, 인천관광설명회 등으로 이뤄진 가운데 인천시립무용단은 한국 전통악기인 밭과 장구를 이용한 아름다운 고전 무용을 선보여 선양시민들에게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인천관광설명회에서는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소개하며 볼거리와 먹거리 등 풍부한 인천관광의 매력을 현지인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인천관광설명회